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어제 올렸던 그 거지같은 시동생 이야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글 마지막에 보면 본인이 이 글에 나오는 형수라며 댓글을 쓴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즉 형수라는 사람이 남긴 댓글 오늘 올라왔다고 하길래 가서 보고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보고 이야기하죠. 일부는 고정 댓글을 링크 달아놓겠습니다. 아까 낮에 이 글을 발견하고 댓글 남겼었는데요. 제가 바로 이 글에 나오는 형수입니다. 정말 어쩌면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요. 제가 봤을 때 99.99% 확실해요. 여하튼 아이들 재우고 나서 글을 쓰려고 했는데 생각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나를 꼴딱 세버렸네요. 아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될까. 그냥 있는 그대로 제 감정은 최대한 배제해가며 지금 당장 기억나는 것들만 적어보겠습니다. 결혼 전부터 그랬어요. 서울 여자라고. 그게 너무 싫다고. 또 학벌이 마음에 안 든다며 사람을 대놓고 무시를 했는데 이거는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늘 시동생 아이들과 비교를 하며 기를 죽이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전화를 걸면 받을 때마다 어? 너 왜 전화했냐? 이렇게 물어오는데 뭐라고 대답을 해? 매번 서운하고 진짜 마음이 너무 거지 같아가지고 울컥한 적도 많았죠. 그래서 그게 너무 불편해가지고 전화를 안 하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너 왜 전화 안 하냐? 지금 우리 무시하냐? 이렇게 했어요. 진짜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들어오면 냉장고부터 찬장이며 다 열어제끼고 정성 가득 담아서 음식을 차려도 칭찬은 고소하고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없던 사람들입니다. 만남이 있을 때마다 면박 주고 무시는 기본이었고요. 아, 바보처럼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아, 그리고 변호사랑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이건 너무 길어요. 다 쓰지는 못할 것 같고 그냥 최대한 짧게 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남편의 여자 문제를 알기 전부터 이미 이렇게 죽도록 괴로웠어요. 괴롭히니까.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많아지는 술 약속들, 또 잦은 외방 및 연락 두절. 이게요.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만 그런 거면 어떻게든 참아보겠는데 자기 새끼들한테까지 냉랭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참 오지게도 싸웠네요. 그리고 남편은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이혼하자! 이혼해! 이러는데 정말 참담했어요. 비참했죠. 그냥 날벼락 그 자체였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알고보니 역시나 여자가 있는 거였어요. 증거들 확인하는데 이때 제가 느낀 감정들, 이건 정말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겪어본 사람만 알 거예요. 참고로 이 증거들은 저와 변호사만 알고 있는 것들이라 더 이상 자세하게 쓰진 않겠습니다마는 확실한 성관계 증거가 있고 또 상대방 여자는 저희 남편이 유부남인 걸 알고도 만났다라는 것도 증거가 다 있어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도 저는 몇 개월을 기다렸어요. 제발 돌아와 달라고. 아이들을 생각해서 정신 좀 차려라! 네 당연히 아무 소용없었고 또 그렇게 있다 보니까 시댁 연락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전혀 감도 안 오니까 그래서 안 받은 건데 그랬는데 시부모가 너! 왜 자꾸 전화 안 받냐? 지금 우리 무시하냐? 나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신과에 가서 상담도 받아보고 여러 고민 끝에 또 시어머니가 계속 전화하고 막 괴롭히니까 결국 시어머니 당신한테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도 막 상세하게 풀어낸 게 아니고 대략적인 정황들만 이야기했죠. 그런 뒤에 다른 가족에겐 절대 알리지 마라! 일단은! 일단은 알리지 마라! 이렇게 몇 번이나 신신당부 아니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신도 분명 그래! 그래 알았다! 이렇게 대답을 해놓고 그랬는데 전화를 끊고 난 뒤 불과 30분도 안 돼가지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연락해 왔어요. 형님들부터 해가지고 농담이 아니라 나중엔 제 입이 다 아프더라고요. 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시가족 사람들이 알게 됐는데요. 그런 와중에도 저는 이게 또 남편의 사생활이니까 모든 것들을 다 오픈하진 않았어요. 그냥 대충 만나는 여자가 있더라 이 정도만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시어머니가 저한테 비수를 꽂아요. 여자가 잘하면은 그런 일은 없다. 니가 잘했어 봐라! 우리 아들이 딴 마음을 품었겠냐? 그리고 남자들은 누구나 다 한 번씩 그러는 법인데 왜 이렇게 혼자 오바를 따냐? 그냥 용서해라! 아무리 팔은 안으로만 굽는다지만 당신도 여자고 부모고 며느리였던 세월이 있으면서 어찌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건지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이건. 여하튼 그런 규지같은 시간들을 거치면서 남편은 아무 말도 없이 짐을 뺐고 집을 구해가지고 자기 혼자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또 저대로 소송 준비를 시작했죠. 그렇게 1년 반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요? 저희 큰애가 아빠를 그리워하는 마음에 애가 매일 울고 엄청 힘들어하더니 결국 소아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러다 보니 남편이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어요. 바람난 걸 떠나서 내 새끼 아프게 하니까 사실 이런 경우 남들은 상간녀가 제일 밉다고 하던데 저는 상간녀보다 남편과 시가족들이 더 미웠어요. 하지만 아무리 찢어죽이고 싶을 정도로 해도 내 새끼가 이렇게 힘들어하니까 나는 이게 제일 아프더라고 아마 다른 부모님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큰 결심을 하고 남편한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가 너무 힘들어한다. 그러니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라. 이번 일은 내가 그냥 넘어가겠다. 당신이 아빠라면 자식을 위해 어떤 게 옳은 건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해라. 돌아와라 이거죠. 이렇게 말을 했고 남편도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아니 사실 넘어간다 해도 따질 거 정말 많았거든요. 하지만 그보다는 아이의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아직 사춘기도 안 된 아이가 자살 소리까지 하고 정말 심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만사를 제쳐두고 오직 아이 케어에만 집중하기로 남편과 약속을 했고 또 남편도 그래요. 아이 상태를 보더니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미안하다. 내가 미쳤지. 미친놈이야. 이러면서 정말 한참을 울더군요. 그런 뒤에 남편이 전해준 이야기로는 그게 바로 이거죠. 시동생이 양육비 자산분할에 대해서 아까 본문 그대로 이야기를 했고 당분간은 자기들 얼굴 볼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진짜 기가 막힌 말이 안 나오네요. 솔직히 저는 그냥 빈말이라도 아이고 형수님 고생 많았어요. 앞으로 잘 사세요.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 여하튼 이 말을 전하던 남편 앞으로 자기 가족 때문에 상처받는 일을 절대 없도록 진심을 다해 노력하겠다. 이런 말을 했고 저는 아니 괜찮아. 그냥 나라는 사람 죽었다고 생각을 해.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어차피 저 사람들한테 사람 취급 못 받았는데 이제 더는 못 잡고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놔버렸죠. 남이야 그냥 이젠. 이거 모든 내용을 다 쓰자면 몇 날 며칠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최대한 줄이긴 했는데 지금도 멍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동생이 이런 글을 올릴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감히 어떻게 이런 글을 올려? 안쪽팔려? 아 그리고 이혼을 결심한 뒤에 시의 가족들 번호도 다 지웠는데요. 제 카톡 프로필을 보고 있었다는 것도 소름돋습니다. 이봐요 글쓰님 당신이 진짜 내 남편의 동생이 맞다면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홀몸도 아니고 본인도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가 돼가지고 하늘이 두렵지도 않습니까? 아니 인간이 돼서 어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어요? 정말로 그리고 아직도 당신의 형이 아니라 내가 죽을 죄를 쥐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예? 여하튼 나는 당신들 안 보고 살아도 상관없으니까 이 글 보면 어디 또 네 마음대로 한번 짓거려 보세요. 다만 그 끝이 절대 좋지 않을 거라는 거 이거 하나만 미리 경고합니다. 알겠나요? 네 댓글 님 글을 읽고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애들 다 주고 이혼하는 거 그리고 유책 배우자와 그 상관녀는 제대로 응징하는 거 돈 최대한 빨아내고 내 갈게 가겠다 이런 거고 그리고 애들을 주는 이유는 바로 님을 위해서입니다. 님이 왜 그런 모욕을 견디고 계속 아이들 바라보면서 희생을 해야 되는 건지 나는 절대 그럴 필요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생각 이거는 반대인데 이혼을 안 해주는 거죠. 즉 상관녀는 끝까지 상관녀로 남게 하는 거고 나는 내 아이들과 주말에 놀러도 가고 산책하고 그럴 거다 이거지. 애들한테는 너희들 공부 못해도 좋으니까 그저 아프지만 마라 이런 마인드로 살겠어요. 님이 슬퍼하지 않으면 아이 우울증 증세도 생각보다 빨리 호전될 거야. 님부터 마음을 잡으세요. 내 댓글 쓰니? 네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이 없어요. 이거는 글을 새로 쓴 게 아니고 댓글에 남긴 거라서 사람들이 안 받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댓글 이게 전부예요. 그리고 사실 이게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직도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만약 이게 진짜라는 가정하에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 쓴이도 좀 답답한 게 지금 제가 이 글을 다 고쳐온 거거든요. 그런데 말투가 모든 시동생도 그렇고 시부모도 그렇고 극존칭 남발을 하더라고 깨서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진지를 뜨시고 저는 이런 걸 보면 두 가지 의미로 마음에 안 드는 게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대사관을 만나가지고 밥을 먹었다라는 내용의 뉴스가 나온다 치면 뉴스 앵커가 오늘 대통령께서 한미대사를 만나 오찬을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경어체를 쓰진 않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오늘 누구를 만나가지고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쓴이 개인적인 부분인 건데요. 따지고 보면 이 시모와 시동생은 자기의 영혼을 밟고 찢어죽이려고 했던 영혼 암살자 아닙니까? 즉 원수, 적이죠. 그런데 그런 적한테 이런 극존칭을 쓰는 건 저는 솔직히 마음에 안 들거든요. 이게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이겁니다. 옆집에 사는 할아버지가 내 부모님을 죽였어. 그래가지고 감옥에 간 거야. 그래가지고 판사한테 자식이 글을 쓰는 거죠. 엄벌해달라고. 그런데 저 사람은 내 부모를 죽인 나쁜 사람입니다. 중재를 저질렀습니다. 평생 썩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할아버지께서 우리 부모님을 죽이솨어요. 저 할아버지 제발 감옥에 들어가셔가지고 못 나오게 해주세요. 말을 되게 높이 이런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서 그 마인드가 보이는 거죠. 이거는 착한 게 아니야. 바보 같은 거지. 사람이 화가 날 때는 화를 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요. 그게 좀 답답해서 이런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분명히 나를 막 찢어죽이려고 하는 원수인데 왜 그렇게 극존치형을 쓰는 거야. 나 이거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못돼서 그런 건가? 감사합니다. 나부터 쓰니 힘내요.